여기 지금 보시고 있는 레스토랑은 맥파렌 레스토랑입니다 리조트 끝쪽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데요 분위기가 아주 고급스러운 곳으로 유명하죠 여기는 하이아트 리젠시 후아인 리조트의 맥파렌 레스토랑입니다 리조트 끝쪽에 있고요 시뷰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 레스토랑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사람별로 없고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맥파렌 레스토랑입니다 컵 레스토랑 2층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 맥파렌 레스토랑 2층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대기하는 공간이고요 자 바깥에 바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면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여기는 하이아트 리젠시 후아인 리조트의 맥파렌 레스토랑입니다 자 밑에 여기 같이 테이블이 있고요 자 여기는 하이아트 리젠시 후아인 리조트의 맥파렌 레스토랑입니다 현재 2층에 와서 바다가 여하치 잘 보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하이아트 리젠시 후아인 리조트의 맥파렌 레스토랑입니다 보 convincing 1층 모습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